재원 뉴스에서는 양구에서 북한의 내금강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가칭 신금강산선 철도건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양구군은 신금강산선 철도와 관련해 자체 용역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준비작업을 해봤는데, 신금강산선 철도건설의 가능성과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구군이 구상하는 신금강산선은 양구에서 북한의 내금강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59km의 철도입니다. 신금강산선이 놓일 경우 서울역을 출발해 춘천과 양구를 거쳐 내금강까지 가는 데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철원을 거쳐 내금강을 가는 관광철도가 있었지만, 폐선이 된 데다 북한의 임남땜으로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길이 또한 2배 가까이 됩니다. 신금강산선 철도는 양구 지역은 물론 도내 접경적 활성화와 정부의 DMZ 생태관광벨트 조성 구상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DMZ 평화벨트와 연계가 돼가지고 여기가 국제관광지구화가 돼서 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강원도의 관광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금강산선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양구군은 신금강산선 철도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하는 등 그간 착실히 준비해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당장 가장 급한 게 신금강산선 철도를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계획 자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금강산선의 총 사업비는 1조 3천억 원, 남측 구간만도 5,700억 원에 이릅니다. 도 내에서는 이미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등 대형 철도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 이후에는 SOC 투자가 급증해 현재보다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신금강산선에 선제적 투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온 뉴스 김영기입니다. 국회에서 지온 뉴스 김영기입니다.